젊은이들처럼 몇 달 동안 하루 종일 당부만 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열 번째 볼 시스템이 어떨 때 유용하냐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치면 내가 맞히고 싶을 때 깜짝같이 맞힐 수 있을까요? 감각으로 치면 재수 좋은 날은 맞고 재수 없는 날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맞히고 싶을 때 맞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볼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어떤 것에서 나왔냐면 당부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빨간 공을 정사각형이 꼭지점에 붙여놓고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을 이 대각선 정사각형 꼭지점에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내 흰 공은 이 빨간 공과 이런 위치 관계에 놓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흰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히면 빨간 공을 향해서 수직으로 치게 되는 거죠 즉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힌다는 것은 흰 공을 장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보내는 결과인데 그것이 2분의 1을 맞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무회전 2분의 1을 맞혔을 때 이 흰 공이 어디로 가느냐 회전 없이 무회전 2분의 1을 맞혔을 때 지금 새 공인데 이렇게 살짝 때려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속도를 일으켜서 치면 여기서 살짝 곡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리게 굴려쳐야 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가잖아요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왔다는 것은 2분의 1 두께가 정확하게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쿠션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2분의 1 두께도 두께상으로는 얇지 않은 두께인데 2분의 1부터 2분의 1보다 두터운 두께를 저렇게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공을 두껍게 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느리게 치거나 얇게 치거나 또는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됩니다 너무 많은 하단 당점은 아니고 약간의 하단 당점 그러니까 곡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단 당점을 줘서 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부드럽게 쳐서 2분의 1 맞추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 이게 볼 시스템의 발상입니다 이런 발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회전 절반 맞추면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대각선 방향이라는 것은 칸으로 따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볼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0, 1, 2, 3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공을 3의 위치에다 놓고 이 빨간 공의 오른쪽 8분의 3을 맞추는 겁니다 4를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맞춘 4도 2분의 1 두께도 8분의 4 8등분한 것의 4거든요 이 빨간 공을 8등분을 합니다 왜 8등분을 하냐면 이 빨간 공의 방향에 있는 쿠션이 이 장 쿠션인데 이 장 쿠션은 흰 점이 박혀 있는데 이게 8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공을 8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반을 맞췄으니까 8분의 4를 쳤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코너로 갔는데 지금 빨간 공이 3의 위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벌어진 곳에 있죠 이거는 이 볼 시스템의 발상에 근거해서 유추해 보면 이거는 8분의 3 두께를 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8분의 3이라는 것은 이게 8분의 4인데 이곳에 4등분한 것만큼 반의 반보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Q 끝 하나 정도만큼 옆으로 떨어진 곳 거기를 향해서 치면 8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완전히 정확하게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빨간 공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발상으로 치는 게 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8분의 3은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 8분의 2는 어떠냐 8분의 2라는 것은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 두께의 절반 두께를 맞추면 4분의 1이죠 그렇다는 것은 빨간 공의 반의 반만큼 여기에서 반의 반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되는데 얇은 두께라는 것은 항상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4분의 1보다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분리각이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무회전으로 빨간 공 오른쪽 4분의 1을 겨냥해서 한번 얇은 두께만 겨냥해서 쳐부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된다라는 거죠 여기 1의 위치에 뒀습니다 1의 위치는 8분의 1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8분의 1 두께라는 것은 너무 두께가 얇습니다 너무 두께가 얇기 때문에 거의 빨간 공 오른쪽 끝에서 3cm 정도 떨어진 허공에 대고 쳐야 되는데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됐네요 근데 쉽지 않은데 돼버렸네요 그렇다면 지금 4칸, 3칸, 2칸, 1칸까지 왔는데 빨간 공이 1칸, 2칸, 3칸, 4칸, 5칸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8분의 5를 치면 되겠죠 무회전 8분의 5를 치면 될 텐데 무회전 8분의 5로 쳤을 때 2분의 1처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8분의 5라는 것은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게 8분의 4, 2분의 1 두께인데 8분의 5라는 것은 이렇게 빨간 공의 안쪽에 겨냥점을 두고 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공이 밀리면서 두터운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공이 밀리면서 오히려 짧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계산식과는 다르죠 볼 시스템의 발상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볼 시스템의 발상에 맞게끔 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께는 2분의 1로 치고 남는 하나를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 점이 무회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로 보낼 수 있다 두께는 2분의 1 겨냥하고 원팁의 회전만 주면 5에 있는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1, 2, 3, 4, 5, 6 여기가 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맞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분의 6이라는 두꺼운 두께를 치면 자 보세요 8분의 6이라는 두꺼운 두께를 치면 5인 쪽으로 오히려 가버리잖아 이렇게 계산식과 동떨어지게 가니까 계산식 또 볼 시스템의 발상 아이디어대로 계산식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두께는 8분의 4로 고정시켜 놓고 투팁의 회전 이 정도 투팁의 회전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쳤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볼 시스템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 볼 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배치도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쿠션 득점에 유용한 볼 시스템 개념 연습입니다 이것이 입사각 제로 반사각 4칸 이거는 4칸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산출된 값 이 4칸이라는 산출된 값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칩니다 그런데 4칸일 경우에는 무회전 8분의 4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쳤고요 여기서 8등분한 두께 중 4칸 그러니까 8분의 4 이거를 약분하면 무회전 두께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이런 발상으로 치는 게 볼 시스템입니다 쿠션에 붙은 공을 세게 치면 곡구가 발생하므로 볼 시스템에 적절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볼 시스템의 발상은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지만 이런 아이디어대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에 맞는 스트로크로 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쳐버리면 이 계산법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시스템의 계산법 아이디어 발상대로 내공이 가도록 그것에 맞는 스트로크 연습을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세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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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